사료 10회 5회 4회 5회 반艦 어마어마한 곳에 왔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일산 현대 모터 스튜디오입니다 현대 모터 보면서 눈 돌아갔어요 약간 그 현대 역사가 담긴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저희가 광고했던 펠리세이드도 있고 맞아 맞아 저거 넥서 수소차 넥서 넥서 넥서도 있고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와 대나무도 있어 대나무도 팔아? 공간들이 너무 멋있게 돼 있네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무엇을 하나요? 오늘 달려라 방탄은 고물을 찾아서 이야 와 고물 찾기 좋아요 힘든 여전이 되겠군요 첫 번째 몸풀기로 고물 찾기를 위한 힌트 얻기 된 게임을 와 중요합니다 힌트 중요하지 힌트 중요해요 네 가장 중요해요 또 보물은 여기 어딘가에 다 숨겨져 있어요 어 여기 저희 이 차들이 보물 아니겠습니까? 우와 아니 여기 7명의 보물 있잖아요 우와 첫 번째 게임입니다 간단한 넌센스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아 넌센스 못 타도 돼 네 자동차 밑에 아 난 모른다 사는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만도네 씨 차 밑에 물고기 와 멋있다 진영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전혀 감동하네 그래? 차 밑에 사는 물고기요? 응? 뭐야? 차 밑에 물고기가 한자로 어 어 어 어 뭐냐? 카밀 차 밑에요? 엔진이 뭐 바퀴 차 밑에 땅이 있겠죠? 진 정답 타이어 정답 야 이건 뭐 거의 더베그를 주네 나는 진짜 야 이거는 거의 형 이렇게 차파하니까 형이 입에 넣어 미드로 왜 안 먹었어? 내 차이력이 여유밖에 안 돼 미드로 왜 안 먹었어? 차이어 좀 신기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팀입니다 그래요 형 우리들이에요 팀이야 개인전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짠 아 한 문제밖에 없어? 형이 가져가세요 그림자 아 힌트를 계속 줘요? 아니 맞춘 사람이 가져가라 그래 그러자 야 와 야 힌트가 야 힌트가 그냥 위치를 알려주는데? 아 그래? 뭐야 근데 숨고 있어요 그걸 왜 숨겨요 형? 아 단체야? 야 봐봐 위치를 이렇게 야 이거 이거 진짜 가져가진 말고 왜 하나만 줘봐 일곱 장인데 나눠간다 아 형님 공 보고 얘기하세요 야 진짜 보고 바보야? 아 진짜 진짜 왜 이래 이런 오케이 오보라고 있어 결국은 이걸 주려고 그냥 퀴즈 한 거네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 문제 이구동성 퀴즈입니다 문제를 들으신 후 3초 안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들 차이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BTS 정답 오케이 좋아 오 좋습니다 이것의 몸값은 억단입니다 저거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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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가서 찾아봤자 이곳의 몸값은 억단입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오 이것의 몸값은 억단입니다 와 세 번째 퀴즈입니다 최초의 전기차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기차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최초의 전기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혹시 토마스 에디슨이... 알고 계시죠? 정당히 하라고요? 5번이 앨런 머스크인 거 봐서 5번인 거 같아 나도 나 5번인 거 같아 뭔가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정답 하나 둘 셋 5번 앨런 머스크요 땡 테슬라 아니야? 테슬라네 니 아닌 3번 정답을 그냥 한 번 더 드릴게요 3번 맞다니까 하나 둘 셋 3번 로버트 로버트 에디슨이네 로버트 로버트 거시기 토마스 토마스 전기하면 에디슨이지 1번 오토네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 혹시 4번 선생님 이름이 뭐였죠? 전기였잖아요 로버트 앤더슨 이름이 너무 임팩트가 없는데 에디슨이라고? 1번, 2번, 4번 중이에요 난 2번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2번 2번 가시죠 2번 에디슨이잖아 아니 근데 에디슨이 형이 계속 에디슨이 에디슨이 전기차 만든 건 아닌 거 같아 차는 아니야 차는 아니야 반전으로 에디슨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반전으로 에디슨이면 제가 그럼 다시 공부했다고 생각해야지 4번일 거 같아 4번 아니면 1번이야 정답이 아닐 거 같은 사람이 정답일 거 같아 로버트 나의 합리적인 추론을 들어봐 첫 번째 테슬라랑 앨런 머스크 사이에 처음 들어본 사람을 끼워놨어 맞잖아 오토, 에디슨, 테슬라, 머스크 뭔가 다 임팩트가 있잖아 로버트, 앤더슨 뭔가 처음 들어보는 소소한 이름이야 너 왜 앤더슨 씨한테 아, 4번 가야 돼 맞잖아, 처음 들어봐 납득 됐어, 납득 됐어 4번 가 가자 1, 2, 3 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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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들어봐 테슬라랑 머스크 사이에 처음 들어보는 분이 저 진짜 내가 말랑말랑하면 달라 말도 안 된다, 진짜 왜? 아, 진짜 말도 안 돼 어? 보물 상자를 발견해도 손에 쥘 수가 없대 너는 아니구나 형이 날 스멀칠 수 있을 거 같아? 뭔가 뭔가 차 차를 문을 닫았을 때 뭔가 띠링 뜨면서 뭐가 뜬 거 아니야? 막 갑자기 이렇게 막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아, 뭐 뭐 여러분은 더운 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음 히트 다시 넌센스 한번 가겠습니다 형, 형이 잘해야 돼요 집중해요 3번은 넌 센스가 아니었어 가동차가 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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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받으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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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러 가 형, 형 이거 주저 좀 받으러 가 왕선이 형 씨 받은대요 이 형 이 형 빅데이터예요 아직은 빅데이터라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이 형 씨 기대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이대로 왔어요 가동차가 놀라면 정말 보물상자네 잔 한개래 다음 넌센스 퀴즈도 있어요? 넌센스로 넌센스가 재밌네 힌트가 더 있어요? 형만 잊잖아, 지금 넌센스 가겠습니다 자동차가 울면 무엇일까요? 자동차 울면 자동차 울면 자동차 울면 자동차 울면 저요 내가 맞췄던 거 같은데? 뭔데? 맞죠? 잉카 잠 오 오 오 오 주민아 야, 주민아 너 제법 능력이 있다 와, 너 좀 늘었다 오, 뭐야 자, 뭐야, 힌트 뭐야 난 창의력과는 좋은가 봐 힌트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감정이 없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힌트가 중요하니, 힌트들이 자, 이번 문제는 휴지 불기인입니다 나 한번 재볼게 총알이 나 혼자 일부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형, 그냥 원샷 원키로 끝내주세요 그래 뭐 이런 거 윤키야, 네가 다행이다 예능 생각하지 말고 윤키는 불어봤잖아요 시작 오, 야, 야 오, 야, 윤키야 오, 야, 윤키야 야, 됐다 야, 윤키야 야, 윤키야 종이 인형 어, 형 마음이 왜 아프냐 저는 우리 멤버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민이 몇 초, 몇 초 15초 예상합니다 딱 20초만 하고 내보겠습니다 오, 야, 20초만 뒷사람이 2초만 해도 되지 준비, 시작 시작 진영, 안 된다 진영, 진영만 믿자 진영, 몇 초 가요? 형, 끝납시다 진영, 이런 거 잘해 형, 40초 가능 40초? 40초 가능 오케이, 진영, 40초 이런 거에 강해 희한한 거에 강해 진영이 딱 얘기하네, 4초내 잠깐만, 웃기지 마 호흡이 안 되니까 오케이 아무도 안 웃겼어, 형님 야, 입 다물고 있어 니네 존재 자체가 웃겨, 뒤돌고 있어 오케이, 쯔 준비, 시작 도착해 오, 최애 형 야, 최애 형 야, 최애 형 미치지 마, 최애 형 최애 형, 너 뒤돌고 있어 차에 좀 들어가 있어라, 저 durum 준비, 시작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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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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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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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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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이게... 이건 어떡해요? 6초 1, 3 아, 6초 1, 3, 형님 아니, 이건 아니지 형님, 우리 데뷔를 맞췄네, 6초 1, 3 야, 6, 1, 3 저희 가망이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시켜주시죠 그러면 이번에 도전하는 걸로 219초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초가 나았을 때, 이제 준비 시작 아, 이거 뭐, 이거 아닌 것 같다 저는 6초 1, 3 제기작이가... 6초 1, 3, 하겠습니다 이게 제기작이었나? 6초 1, 3이지 6초 1, 3으로 하겠습니다 너네 진짜 못 산다 와, 이거, 이거 진짜 근데 어렵다 야, 마지막에 도전! 너 마저 갈래? 야, 도전 준비, 시작! 야, 남주야, 너 진짜 심각하다 준비, 시작! 야, 남주야, 너 진짜 심각하다 그... 3초 야, 무슨 3초 때가 나오냐 나도 못 할 거니까, 빨리 끝낼게 지금 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지금? 야, 정국아, 네가 마지막에 해 지금, 7초 때가... 어? 야, 마지막에 아, 나 못 할 거 해, 못 해 7초 때가 나밖에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자, 정국 30초 가자 준비, 시작! 오, 야, 정국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거구나 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해야 되네 야, 야, 이거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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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휴수 삶이야 야, 뭐 이런 것도 살아 야, 얘는 뭐 휴수 삶으로 불평하다, 제가 아이고, 아이고 오, 야 야, 저기 살았어 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야, 우린 방법 알아도 못 할걸? 아, 힘들어 오케이 자, 정국아, 살려놨다 짧게 쳐야 돼, 짧게 15초, 15초만 해주면 돼 태양아, 내가 먼저 해도 되냐? 태양아, 짧게, 짧게 왜? 부담돼서 그런? 정국이를 먼저 시켰어야 된다, 야 그러게 야, 약하게 불어야 돼 자, 짧게, 짧게 쳐야 돼 도전 시작! 20초, 30초, 20초만 하자 20초만. 다 비켜라. 마지막 구원 투수 제이홉이 간다. 자, 아! 9의 말 투 아웃. 야, 이거를 7명이서 제이홉. 60초 버티는 게. 제이홉, 짧게, 짧게. 방향만 잘 설정하면 돼. 자. 아, 포올볼이었네요. 야, 밀어내기 게임 끝. 야, 너 진짜 못한다, 제이홉. 아, 민망해. 아, 나 이제 또 마지막 안 하려고 했어. 아, 민망해. 잘했어. 괜찮아요, 고생했습니다. 잘했어. 이번 미션을 했을 때. 어려워, 어려워. 정국이가 잘한 거야. 네. 아, 어렵다. 야, 너희 진짜 반성해라. 5초 이하는. 저 몇 초에요? 아, 진짜. 5초 이하 진짜 반성해라, 진짜. 서로, 서로. 서로 다 못했어. 응. 반성해, 우리가. 누가 제일 잘했냐? 정국이구나. 정국이. 다음 나야. 아, 그래요? 처음. 처음. pod. 정국이. 공은 거의 1. 2. 2. 우선을 세워. 한 명, 한 명. 1. 1. 1. 1. 1. 올라가서 머리를 한번 맞대 보자. 올라오세요. 다 올랐어? 자. 잠깐만, 여기 가려지는데? 자, 일단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우리? 그냥 이리로 와,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한쪽으로 몰아서. 자, 그쪽 접어봐. 자, 이제 손 써서 접어야 돼. 접어서, 그 접... 이거, 이거 밟아야 돼. 대각선 쪽으로. 여기선 보이지도 않아. 그치. 어떻게 대각선이 보이지도 않아? 잘 대각하고 있어? 야, 어때, 어때? 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잡아, 잡아, 잡아. 그럼 어떻게 해? 아니, 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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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거기서 팔짝 점프를 하면 누가 싹 뺄까? 오, 야,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지. 나 뭐, 나 뭐, 어떡하라고. 아니, 아니. 야, 떨어지라는 거지, 이거는. 자, 자, 자리 들어봐. 한쪽만 들어봐. 하나, 둘, 셋. 자, 야, 얘들아, 혹시 공중 모양 가능하냐? 한번 시도 한번 해보자. 5초만, 5초만 가능하냐? 한 번도 안 해봐야지. 한번 해보자, 한번. 이거 뭐 방법이 없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야, 난 얼마나 공중장하면서 지민이가 잽싸게 뒤집고 난 뒤에서 하자. 누가 막 엎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그런 거구나. 엎어서 접고, 엎어서 접고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한 명이. 아니, 두 명이면 가능한데 그게. 일곱 명이면. 아니, 다시. 한 명이 일곱 명이면. 다시 원래대로 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방법이. 아니, 이게. 이제 일곱 명이잖아요. 무게 중심을. 세 명이 한 명씩 태우고 한 명이 바꿔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 한 명씩에서 점프 도전이 어때요? 야, 한 번씩 하면 되잖아. 잠시만. 이렇게 대보면 다 이쪽에 있고 그리고 많이. 다 이쪽에 있으면 여기를 밟고 한 명씩 이렇게 당기는 거야. 점프, 점프 하고. 아, 좋은데? 당겨. 여기 일곱 명이 다 올라갈까? 자, 형, 해봐요.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곱 명이 더 안 돼. 확 당겨져서 안 돼.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는. 실패. 뭔가 시도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 다 같이 얘기해줘야 돼. 하나, 둘, 셋. 실패. 아, 쉬운데? 굉장히 노력했지만, 되지 않다. 아니, 이거 한 명씩 해서 점프 뒤집는 걸로 재도전하면 안 돼요? 세 명이 올라가셔서 뒤집으면 인정해. 실패? 세 명은 쉽지. 세 명은 쉽지. 세 명은 쉽지.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가라, 지금. 에이, 세 명, 일단. 오케이. 세 명은 쉽지. 자, 도전. 바로 도전. 바로 도전. 야, 이거 실패하면 그냥. 손해하면 되니까, 일단 둘이 저쪽으로 가자. 아까 태훈이 형 얘기한 방식대로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간 다음에 뒤집으면 되잖아. 그래, 커. 아니, 한 명은 저쪽에서 좀 펴줘야 돼. 아니, 아니, 뒤집어. 그러니까, 펴주면 되지. 펴주면 되지. 어머. 호석이 형만 점프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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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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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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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야. 아니, 이걸 어떻게 7명이서 해, 그런데. 야, 뭔가 좀. 좀, 좀, 좀 그런데. 되게 패배자 같아, 지금. 확인했는데 좀 그래. 야, 이거 이겼는데 진 거 같은 이기보는 거지. 확인했는데 좀 그렇다. 자, 힌트 뭐예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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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셀레이터 같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건가? 아니면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는 그런 건가? 다음 게임은 내 그림을 맞춰봐입니다. 내 그림을 맞춰봐. 안 보고 그린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란 거 아니야? 지금. 본인이 그려서 우리한테 보여줘, 우리가 맞춰봐. 설마, GV80 이런 거 아니지? 갈까요? 뭔가, 뭔가 크게 원을 하나 그린 것 같은데? 다 됐어요? 오, 된 거 같아요. 이야. 뭐야? 오, 씨. 와, 근데 이렇게 잘 그렸다. 이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잠시만요. 나 한 번만. 나 알 거 같아, 나 알 거 같아. 자, 나 알 거 같아. 일단 한 번씩 보세요. 나 알 거 같아, 나 알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동물인 거 같아. 맞아. 동물인 거 같고, 이게 보니까.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빨이고, 이게 눈이나 콧구녕이 아니에요. 사자, 사자. 이게 눈썹이고, 눈이고. 이게 지금 위로 올라왔어요. 이건 사자야. 이게 이빨이야, 이빨, 이빨. 나 똑같이 해서 그랬다. 그리고, 갈끼고. 갈끼고. 갈끼지. 솔직히 이건 모르겠어요. 사자가 이어폰 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나는 안 보여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동물들도 좋은 음악 들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꿈꾸가 해보고 있어. 이 끝에 달린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 나는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진짜 나름 잘 그렸어. 네? 자, 정답 정리해 주시죠. 멤버들을 믿습니다. 하나, 둘, 셋. 사자. 하나, 둘, 셋. 아,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진짜 잘 그렸어. 이거 코어? 코어? 이빨,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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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애석한 게 맞다. 사실, 이 동그란 게 몸통입니다. 몸통이고. 이어폰이 아니었어? 이게 갈기에요. 그게 갈기? 그리고 사자 머리털. 머리털이 갈기. 네? 머리털이 갈기. 그 꼬리. 꼬리털. 네. 갈기. 나는 코인 줄 알았어. 그래? 수고해 나갈게요. 잘 그렸는데? 눈. 오우. 아, 이걸. 아, 이건. 왜? 이걸 어떻게 해? 텔레파시 보내봐야겠다. 형, 제가 추측하는 거 봤잖아요. 오케이, 그래.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진짜, 진짜 알겠어. 나 보다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추측하는 거 봤잖아요. 맞춰줄게요. 다 해. 맞추면 좋은 거 아니에요,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텔레파시 받았어. 텔레파시 받았어. 난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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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니다. 뭐야? 끝났어? 끝났어? 벌써? 너무 갔다 왔는데?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아, 망했네. 봐봐. 뭐야? 뭐야, 이게? 아니, 나 너무 어려웠어. 솔직히. 아니, 나 한 번만 보자.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 한 번만 보자.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게임. 이거, 이거 게임.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지? 솔직히 정답을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알 거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보여줘. 이게 뭘까? 아이스크림 아니야? 미안하다.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거는 정답을 보면 알 거야. 그러면 이해해 볼 거야. 탑, 탑, 탑 대충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거 같거든요. 정답을 왜 칩시다. 네, 정답. 화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평화봉송. 없습니다. 정답. 정답. 아아. 아아. 좋은데, 저건 좀 합축했잖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저걸 보는 순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나, 난 사실 그 특징을 잘 몰라. 저걸 날다람쥐. 날다람쥐가 나는 걸 그려. 날다람쥐가 나는 걸 그려. 날다람쥐가 나는 이걸, 이걸 표현한 거야. 이것을. 나, 봐볼래. 나, 봐볼래.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는 할 수 있어. 정말 믿어. 큰일이었다. 왜? 아니야, 아니야. 큰일 아니야. 큰일 아니야. 됐어? 현대 미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됐어요. 가자. 하나, 둘, 셋. 큰일 났다. 뭐야, 이게? 콧불소 아니야? 아니야, 콧끼리다. 가자, 정답, 콧끼리. 콧불소 아니야? 아니야, 콧끼리. 콧불소 아닌 콧끼리인 것 같은데. 코를 그리려고 했어, 지금. 아니, 이게, 아니, 뿔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난 콧불소 같은데? 보통 콧끼리는 코를 아래로 내리지 않아? 그렇지, 아래로 내리겠지. 아니야, 근데 콧불소였으면 아마 얼굴을 그린다, 뿔을 따로 그렸을 거야. 아, 그치. 근데 이게, 이게 하나로 가니까 콧끼랑 따로 갔겠지. 뿔을 그려는 걔 머리에다 뿔을 그리겠지. 왜냐면, 봐봐요. 콧불소는 보통 몸통을 그리고, 콧불소는 아니야, 콧불소 아니야. 자, 오케이, 콧끼리로 갑시다. 가자. 하나, 둘, 셋. 콧끼리. 아, 야. 아, 뿔을 왜 이렇게 성의 없이 그려? 나, 나 조용히 하고 있어. 아니, 얼굴이 그린다, 뿔 그려야지. 뭐하는 거야? 콧불소 뿔은 이렇게 생겼잖아. 아, 이렇게.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어, 반창고 좀 주세요. 솔직히 좀 헷갈리게 했어. 형의 논리가 약간 좀... 납득이 됐니? 네, 딱 납득이 됐어. 근데 안전 방향으로 납득을 지켜면 어떡해요? 아유, 처음에 콧불소가 세 명이 나왔어. 근데 형이 다 콧끼리로 설득시켰어. 아, 근데 이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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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형, 성의 있게 잘 그려봐요. 아니, 일반적으로 쉬운... 잘했어. 쉬운 동물을 주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자. 너희랑 맞출 수 있어. 자, 오케이, 나무 보이고. 나무늘보, 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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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랑 맞출 수 있어. 나무늘보. 나무늘보. 100% 나무늘보. 아이고, 이거 아까 대나무 뜯어먹는 코알라 아니야? 나무늘보. 나무늘보. 나 이야기 안 할게, 이야기 안 할게. 저는 원숭이 아니면 나무늘보. 너희랑 맞출 수 있어. 얘들아. 얘들아, 내 눈을 봐. 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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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재연 믿고 가자. 판다, 판다. 판다, 판다. 판다, 판다. 날 믿어 판다. 코알라. 나무늘보. 판다. 판다, 판다. 나무늘보. 판다, 판다. 판다, 판다. 판다, 판다.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나 못 봤어. 나무늘보. 판다, 판다. 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무늘보. 좋아. 좋아. 네, 좋아. 네, 좋아. 아까, 아까, 아까 진영 눈을 못 봤어. 내가 옆에서 판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준아 하다니. 야, 눈이랑 이렇게. 오늘, 오늘 테이프 너무 좋은데? 대박이다. 여러분, 앞으로 세 문제 다 맞춰야 돼요. 오케이, 갑니다. 쉬워, 쉬워, 쉬워. 마음 편하게 먹자. 꽃인 것 같은데, 꽃? 꽃이 왜 나와? bt11 이런 거 아니야? 눈, 눈알이 많아 보듯이 빨리 움직이네. 나 깜짝 놀랐어. 오케이. 오케이. 보여줘. 야. 하나, 둘, 셋.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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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알라죠. 코알라죠. 아니, 근데 저 옆에 왜 대나무냐고.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 대나무. 대나무? 코알라가 대나무를 왜 살아? 아니, 코 자체가 대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 이번에 다 그 동물로 나왔어요. 코알라가 나올 리가 없어. 코알라예요, 코알라. 무조건이야. 나무, 나무 준? 아, 안 돼. 하나, 둘, 셋. 코알라. 오케이. 좋아, 좋다. 이거 뭐 하냐? 제일 잘 그렸어. 오케이. 형, 너 진짜 소질 있다. 오, 너 진짜 소질 있다. 야, 내 나무 늘고는. 내 나무 늘고는. 형, 형도 진짜 대박이었어. 나 조용히 하고 있잖아. 갑니까? 가자. 고. 고. 아, 태형이 예술관광을 미뤄보네. 거침없어, 거침없어. 거침없어. 태형이 예술혼이 불타지. 역시, 작가는 절대 망설이지 않아. 거친 그림 속에도. 네 거친 그림과. 공통점이 다 동물이었지. 동물이죠. 거친 그림과. 불안한 손끝과. 됐다. 다 됐습니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어? 어디 갔어? 뭐야? 자, 보여줘봐, 일단. 자, 김태형 망한 것 같아. 이거야말로 코끼리 아니야? 야, 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쥐다, 쥐. 야, 쥐다. 야, 쥐야. 왜냐면 얼굴을 여기다 그리고. 귀를 여기다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쥐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강아지야, 강아지. 고양이 아니야? 강아지 치고 귀가 너무 크잖아. 원숭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대로 이거를 합성시켜 보면 돼, 여러분. 원숭이 아니야? 원숭이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원숭이 이렇게 그리지. 아니, 입이 강아지잖아, 입이. 아니, 봐봐. 쥐였으면 이렇게 그리지. 이빨 그린 거 아니야, 대형아? 이빨이 아니야, 이거? 원숭이 아니야? 그래, 강아지지. 강아지지, 강아지지. 강아지지, 강아지지. 강아지지, 강아지지. 내가, 내가 의견을 표현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은 강아지지. 잘 따라, 봐봐. 귀가, 아니, 강아지 귀를 이렇게 안 그리지. 아니야, 강아지가 아니야. 아니, 강아지가 아니야. 아니, 코끼리인가? 원숭이 맞다니까? 강아지는 아니야. 원숭이 맞다고. 원숭이라고? 이거 어떻게 원숭이야? 야, 원숭이야. 귀가 크니까. 원숭이야. 원숭이라고? 텔레파시가 왔어.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숭이로 가자. 원숭이야, 텔레파시. 원숭이야. 원숭이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숭이다. 그래? 자, 가자. 원숭이야. 텔레파시야. 하나, 둘, 셋. 원숭이. 역시. 역시, 좋아. 텔레파시. 멤버가 텔레파시야. 좋았어, 텔레파시였다. 원숭이야. 자,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4개 맞추고 2개 틀렸으니까 이제 틀렸냐 맞추냐를. 정국아, 어때요? 이거 그냥 맞출 거야. 진짜? 역시, 정국이야. 내가 봤을 때 그림을 못 알아봐도 텔레파시로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우리 정도 같이 살았으면 뭐 그런 거 있겠지? 근데 마지막에 정국이라서 뭔가 다행인 것 같다. 왜? 난 마음이 편해. 남준형이 진짜 잘했어. 슈가 글라이더 같은 거 하나 놔봐. 슈가 글라이더가 끊지기 너무 어려웠어. 아, 이거 거리 가려면 안 간다. 아, 잘 그렸다. 봐봐. 가위? 가위잖아. 아, 나비야, 설마? 아니, 잠깐만. 아, 나비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가위가 나올지 없잖아. 동물이었잖아. 그럼 가위를 변장하는 거위일 수도 있어요. 아, 잠깐만. 나비야. 나비야, 나비. 자, 나비 가자.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가비야, 가비야. 가비야, 가비야. 가비야, 가비야. 갑자기. 나비 아니야. 갑자기 기출변형되었을 수도 있잖아. 가비야, 가비. 가비야, 가비야. 아니야, 나비야. 아니야, 나 조용히 있을게. 나비야, 나비. 가비야, 나비. 가비야? 가비야, 가비야? 나 조용히 있을게. 가비야, 가비야. 가비야, 가비야. 가비야, 가비야. 하나, 둘, 셋. 가비. 아! 아니, 이거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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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꼬아서 막. 왜, 왜 갑자기 가비냐고. 사동물 나오다가. 갑자기 기출변형 쩌네. 기출변형 쩌네, 진짜. 텔레파시로 살았다. 와, 이건 진짜. 이건 텔레파시다. 쩌네. 이거 진영인데, 이거는 진영인데? 이거는 진영인데? 진영. 이게 가능하다고 사람이? 이게 매트에서 돼? 진영 할 수 있어. 진영 할 수 있어. 진영이야. 이거 읽으면 다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내가 왔을 때 형의 허리 유연함으로는 가능해요. 진영, 가능해. 진영 가능해. 이렇게 가능하다고? 절대 안 되는데. 진영 할 수 있어. 물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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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도 놀랐어. 뭐야? 우리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구나. 나도 놀랐어. 신기해. 대박이다. 택시, 택시, 택시. 어쩌다 보니? 연필이 있어, 연필로 칠한 좋은 하루였다. 저 한 생각이 드는데, 모토 스튜디오 전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것은 몸값이 억단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되게 한정시켜주는 거긴 하지. 그리고 자, 이 두 힌트. 아래부터 둘러보세요. 아래층은 계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뭐 해봅시다. 일단 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뭐, 이거 뭐. 좀 둘러봐야 알 것 같은데. 좀 둘러볼까요? 자, 시작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 1라운드 시작. 오케이. 1라운드가 있어? 뭔데요? 여기 진짜 보물상자 있어. 진짜로. 어디?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누가 봐도 보물상자야. 봐봐. 보물상자야. 야, 여기 있어. 야, 보물상자 찾았어. 잠깐만, 이거 열 수 없어? 근데 저것도 뭐 여는 게 있어요. 키를 쳐요. 우리 딸 내려갔다. 우리 내려갔다 볼 테니까 각자 흩어져서 보자. 두 명씩 짝지어서 가보자. 아, 이거 키가 있어야지 열 수 있는 거구나. 키가 있어야 된다고? 저거를 열. 그래, 보물상자는 찾았어. 저거를 열려면 키가 필요한 거잖아. 아래를 보라고 하긴 했어. 밑에, 밑에. 들어가봐. 형이랑 나랑 보고 얼마나 차이하나. 아니, 들어가 봐. 아래를 보라고? 아래? 아래를 봐? 계단으로 갑시다, 형님. 아니, 그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없냐? 그거 올라가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기, 저긴가 봐요, 저기에. 와, 너무 어려운데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티야? 아, 이런 거 보통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데에 있다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단순한 곳에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저거 열어봤어, 저거? 네, 다 열어봤어요. 여긴 또 어디 있어? 없어요. 진. 세워. 진, 보여? 세워. 네 얼굴밖에 안 보여요. 진. 세워. 진. 진짜 모르겠어. 차 안에는 없는 거예요, 차에는? 왜 열리는 차 안에도 있는 거지? 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에어백. 근데 이거 왜, 이거 다 붙여놓은 거야? 뭐야, 이거 영어 왜 다 써져있지? 영어 다 뭐 붙여놨는데? 아, 이거 에어백인데 이거? 에어백인데 이거? 에어백이네. 붙여있는 이유가 뭘까? 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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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민감하고, 우리랑 함께 있고. 이것은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 아, 이거 말하는 것 같다, 에어백. 이것은 몸값은 억단이가 이걸로 인해서 살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억단이라고? 와,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차 밑에 사는 물고기가 뭐죠? 차 밑에 뭐였죠? 차 밑에 뭐였죠? 차 밑에 사는 물고기는. 자동차 밑에 사는 물고기는. 뭐야? 차 밑에. 뭐냐? 카미터. 진. 정답. 타이어. 어, 타이어? type. 죄송합니다. 우ád 한ified, 차 밑에 노즈 idi. 뭐였죠? 어! 오! 유용. 뭐야. 있어요? portable 보내요. 이상해 빈, 형, 차sa 밑에는 물고기가 뭐였죠? 참가. 타이어 흥에 있었어요? 네. 차라리 위. 오. 야, 찾았어. 선물 상자 하나 더 있어. 어? 이거 이럴 수 없는 거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지 않을까? 비밀번호가 뭐야? 힌트가. 이건 왜 붙여놓은 거지? 아니, 이걸 왜 붙여놨을까?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붙여놨을까? 왜? 사람인가? 어? 뭐야? 뭐야? 와우! 지민 박창기획드! 진짜? 진짜. 어? 이거 또 뭐 있다? 여기 다 있는데? 어? 진짜? 어? 이 분을 찾기잖아. 진짜. 어? 야, 하나 더 찾았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근데 열어, 열어 보자. 이걸 못 열어조나? 일단 뭐 하잖아. 두 가야? 아냐, 아냐. 혹시 뭔 차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 그래요? 오케이. 여긴 두 가. 그러니까 결국 키를 찾아야 되는 거네. 그리고 그 비번으로 풀어서 그 안에 상자 열어야 돼. 거기까진데. 이거 거의 방탈출이야. 그러니까. 아, 우리 키 찾았어요? 키 찾았어. 두 개. 야, 나도 두 개 찾았어. 빨리 열어 봐. 뭐, 뭐 나왔어요? 상자 나왔어, 상자. 누가 봐도 보물상자 같이 생긴 상자 나왔어. 차키를 찾아야 돼. 근데, 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거든? 비밀번호를 밑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네. 자,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이거. 맞아, 맞아. 여기 있다. 아, 보물상자가 있어. 지하, 지하에서. 저 차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보물상자 몇 개예요, 지금? 지금 보물상자만 네 개야. 아니, 잠깐만. 자, 이 bt613 아니야, 방금? bt613. bt613. 방금 뭐가 있었다고? 이렇게. bt613. 뭐야? 뭐야, 되잖아. 야, 뭐야. 어떻게 열었어? 어떻게 열었어? 야, 남준 한 건 했어? 뭐, 뭔데? 어떻게 열었어? 남준 싸아. 설명 좀 해줘 봐. 어떻게 열었어? bt613. 어? 어떻게 열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열었어? 그냥 bt613 되있길래 그냥 열었어? 잠깐 잠겨있어서 우리가 안 연구한 걸 수도 있잖아. 알고 보니까 다 세팅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보물상자 봐봐. 뭐라 돼 있어, 거기? 아미 아니에요, 아미? 어, 아미, 맞아. 아미로 돼 있었어. 너 아까 했던 대로 해봐. 어, 됐다. 되네. 근데 이것도, 이것도 왠지 꽝일 것 같긴 해. 이거 이미 돼 있네, 그러면. 이것도 꽝일지, 그렇지. 야, 얘는 뭐냐? 땡겨요, 그냥. 어, 됐다. 세븐지 채웠어. 세븐지. 여기 꽝일 것 같긴 한데. 꽝. 열었어? 어? 야, 이거 되게 쉬워. 야, 뭐 아미, bts 다 이런 거래. 아, 그래. 숫자 하나랑 영어 네 개. 원래 뭐였어, 전구아? 원래 뭐였어? 맨 처음에. 그거 모르는 거 같아. 몰라? 그냥 다 뒤죽은 거 같아. 이게 보통은 처음 돼 있는 거고. 맨 처음에 있는 거 그냥 그거 열면 되는데. 안 열리던데?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엎어버리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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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넥스 한 다음에 숫자를 돌리면 되잖아. 처음에 들어. 애 넣어? 애 넣고요. 애는 없어. 저 액션트에도 카메라 붙어 있어. 아, 그래요? 어. 어디요? 안 해요? 저 틀어 가네요. 안 해? 어. 어. 안 해 붙어 있어요? 어. 그럼 저것도 문을 여는 키가 있겠네. 저 안에. 위에 한 번 올라갔다 올까? 자, N으로 왔다, N으로. 아니, 뭐 아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숨겨져 있어가지고. 왜? 여기 키 있네. 키 있다고? 어. 키 있다고? 있네. 뭐야, 이거? 코나. 여기 옆에 있던 거야? 또 있어? 네. 저 가서 일단 열고 있을게요. 저 안쪽에 또 키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보고 갈게. 오케이. 키 찾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아. 근데 눈이 썰기가 너무 안 좋은 건가? 뭐야, 여기 뒀네. 야, 갑니다. 잡았다. 무슨 키에요? GV80 화이트. 오케이. 형, 거기서 삐용삐용 해주세요. 문 열어놓을게.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바로 열리네. 이것도 일단 꽝이겠죠? 진짜 보물은 하나입니다. 아직 진짜 보물 상자가 들어있는 차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짜 보물 상자가 들어있는 차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야! 찾았어? 어디 있는데? 뭐가, 거기서 뭐가 더 나와?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2라운드부터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이때부터는 또 힘이 올라가지. 큰일 났다. 모르겠다, 야. 와, 나 진짜 이번 게임 너무 어려워. 나도. 모두 울니? 야, JK. 어? JK 찾았어? JK, JK는 못 찾았다. 힘이네. 와이. 아, 김치.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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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